자 민주당이 지금 보니까 김종민 의원이요. 부동산 문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과 얘기가 좀 보니까 요즘 부쩍 자주 나옵니다 보니까 민주당이 적폐청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읍소전략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한 25차례 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집값은 여전히 오를 대로 올랐고 그런데 이런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히려 정부 정책을 흔들려는 그런 투기 세력들의 의도가 그런 비판에 담겨 있다. 이런 식의 반론을 펴왔군요. 그런데 정작 투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정권의 등장 밑이 어둡다고 정권 아래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의 종사자들로부터 발생이 됐고 LH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연루 가능성도 지금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민심이 매우 악화됐는데 또 이렇게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선거 국면에서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동산 문제는 아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몹쓸 사람이냐 이런 식의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이 선거에서 호명하면 안 되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럴수록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르는데 그런 얘기라든지 최근에는 윤호중 의원이 오세훈 후보를 지칭해서 쓰레기는 치워야 된다. 이런 등등의 막말이 나오면서 여당이 거대 의석을 배경으로 서울시에서도 압도적인 서울시정의 권력을 배경으로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유권자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 점을 의식해서 가장 지금 민감한 선거 이슈가 돼 있는 부동산 정책부터 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반성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늦지 않았나. 진작 좀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언행의 어떤 신중함이나 정책 선택에 있어서의 신중함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미 유권자들의 비판, 서울시민들의 비판이나 외면이 커질 대로 커졌는데 지금 그런 반성들이 좀 늦게 나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보니까 대선을 바라보고 이런 발언을 내놓지 않나 이런 흔석도 사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대선을 바라본다는 거는 자기 정치 소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됐고 특히 20대 여성이라고 하는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지지 기반이었던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표심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당이 혹은 박영선 후보가 희생해도 된다라는 식의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거는 이른바 원팀 정치에 어긋나는 거죠. 이왕 그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손병관 기자가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보니까요. 원래 이 제목은 니체 책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과 했더니 이것도 역시 박원순 전 실장 얘기해 보니까.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책 또한 한 편의 시각에서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걸 책으로 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 균형감각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또 선거 국면에서 그런 책을 내놓는다는 게 물론 이제 기자 본인은 어떤 저널리스트로서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으니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추구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업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홍의표 민주당 정책위장이요. 주택 구입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뭐 LTV 이거 담보인정 비유죠. 그다음에 DTI 이거 같은 대출 규제 이걸 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게... 지금도 장기 무주택자나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10%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완화하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이게 뭐 갭 투자라든지 가주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제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정말 실수요자 집 한 채를 구매해서 실거주하고 싶은 그런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대출 제도가 지금 마련이 된 것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규제를 필요하면 하는데 그 규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조차 발목을 잡는 그런 규제가 된다면 그건 그 자체로서 좀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전망하에 이런 장기 무주택자라든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대출의 여지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정책은 아니고 아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워낙 지금 부동산 민심이 나쁘기 때문에 일종의 선거 앞둔 유권자들을 향한 득표 전략 차원에서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또 4차 재난지원금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사실은 또 야당에서는 그렇게 또 사실 비판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이게 뭐냐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민이 주재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 신속한 지급 주문했고 또 추경 이게 포용적 회복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시작됐고요. 지금 벌써 이제 4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행정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급 속도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나오는 정도로 다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조차도 코로나19 기간에 영업 손실을 받던 중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장기간 일을 못했던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비해서는 충분한 정도의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에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여러 개가 제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소급 경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까지도 비췄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쑥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도 등선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른바 민생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회복할 건가 이게 가장 먼저 맞닥뜨릴 현실인데 두 후보, 주요 두 후보마저도 그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도 중요하지만 지난 어떤 이 국가의 실책에 따라서 커다란 손실을 본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중소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국회가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어제 TV토론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들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다 워낙 방송에 익숙하시고 말씀을 잘하는 분들인데 너무 사실은 이게 서로에 대한 내가 지금 공방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책이나 정작 시민들이 알고 싶은 서울시장에 관한 후보자들의 입장 같은 건 거의 토론에서 다가오지지 않아서 굉장히 좋겠고요. 토론이 한 번 정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TV토론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그 TV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신의 입장을 설득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남은 토론은 두 후보께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